다음은 14강 대리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에게 효과가 기숙이 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한 내어야 되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그게 바로 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제 그 부분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지름으로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려 갑을 되어 있고요. 병. 현명이 있어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숙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병하고 계약을 체결을 할 때 현명의 가장 두드러진 방법, 전형적인 방법은 매도인, 본인의 이름을 하는 겁니다.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되면 현명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요. 대리권이 있으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그냥 가가지고요. 대리관계를 표시를 안 하고요. 매도인 제작 이렇게. 본인 이름만 적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었다. 이래도 현명은 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명이라는 것은 계약은 의사표시는 내가 하지만 계약서는 내가 쓰지만 이 효과는 나한테 기숙되는 게 아니라 효과가 기숙되는 본인이 따로 있다는 게 밝혀지기만 하면 됩니다. 효과가 기숙된 사람이 갑이라는 게. 지금 효과가 기숙된 사람이 갑이라는 게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어떠한 경우에 판례가 또 인정을 했냐면 이때는요. 그냥 대리인이 가가지고요. 매도인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만 잔금만. 그래서 이렇게만 돼 있다면 이건 현명이 됐다고 볼 수가 없을 텐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갑의 플러스 알파로서 갑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임장. 그러면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다가 이런 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매도인 될 사람 같으면 위임장 같은 거 안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이 위임장을 통해서 아 본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현명이 된 거라는 겁니다. 된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이 판례가 되겠고요. 가장 시험에 자주 나왔던 판례는 이 판례가 됩니다. 위임장 판례. 그렇게 해서 일단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도 저도 아니고요. 그냥 의리라고만 표시를 했다. 매도인 자리에다가 우리 어차피 이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리라고만 적었다. 이때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거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해가지고요. 115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병의 입장에 한번 돼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의리라는 친구가 대리의사를 가지고 즉 갑의 대리인 자격으로 와가지고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요. 매도인 자리에 을이라고 되어 있으면 되어 있으면 위임장도 없으니까 이때는 애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을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을을 계약의 당사자로 즉 매도인으로 간주를 해버린다. 간주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애는요. 이 간주가 되어버리니까 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오 나는 대리의사가 있었어. 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거야. 나 이거 착오를 이뤄 취소할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때에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상대방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을 당사자로 간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령 병이라는 애가 을이라는 친구가 대리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바로 본인이 그대로 갑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갑이 당사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즉 병이 선이 뭐가 시리하면 이때는 을이 당사자. 을이 당사자. 여기서 이 조문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인과 현명주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함을 밝히는 가장 현저한 방법은 대리인이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래의 실제에서는 계약서 등에 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이름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이른바 서명대리의 경우도 드물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서명대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불러주는 이름이 따로 있을 정도다. 따로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명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 유사한 판례죠. 대리권이 있다라면 대리인입니다.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이냐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 계약서에다는 값 이렇게 적어졌겠죠. 근저당 설정계약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이거는 현명이 된 거다. 그래서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다음 이제 위임장 판례 자주 나오는 판례죠.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리사가 있다.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가 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게재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신이 매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례가 판단을 했습니다. 양가로 2번에서는 이제 이도저도 아니고요. 그냥 의리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 조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현명을 안 했다.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추정한다. 라고 하면은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다.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 단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을 한다. 이 말은 본인이 당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2번에 가셔가지고요. 대리인의 하자 나와 있습니다. 1번 의사 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그러니까 이거는 비통착을 이야기합니다. 비진이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착오 다음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이거는 악의 과실로 알지 못했다. 선의 유과실 이란 등으로 인해가지고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왜? 대리인이 가서 의사 표시를 하는 거니까. 2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이거는 핵심 단어는 지시입니다. 지시 지시에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항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이고요. 2항은 애외 대리인은 부지 몰랐다 하더라도 지시를 한 본인이 알았다면 이때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양가로 2번의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그 판례는 저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하나는 이미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는 어떻습니까? 궁박은 본인 기준 그 다음에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이거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 내용이 쭉 나와있은 겁니다. 이제 이 판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판례는 어떤 거냐면요. 갑이 을한테 이번에는 부동산 하나를 매수해달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을이 가가지고요. 병하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느냐 지금 병이 매도인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예를 들면 A라는 친구하고 매매계약이 있다. 매매 매매 무슨 문제입니까? 이중매매죠. 그래서 갑이 A하고 4월 1일 날 매매계약이 체리해가지고 이미 매매계약이 있는 저기 부동산인데 을이 가가지고 5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을이 매도인 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런데 을이 가담을 한 거지 본인 갑은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대리인을 표준으로 합니다. 대리인은 A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회제세 반으로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방금 116조 조문에 따라도요. 이거는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중매매와 관련된 판례에 따라도 배임 행위 적극 가담 여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경솔 무경험도 여기 기준자가 빠졌네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것만 궁방만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중요하실 건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이 판례가 나왔을 때 그 판례의 그 문장으로 판례가 쭉 적어져 있으면 이 문장의 쟁점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쟁점이 뭐냐 바로 배임 행위 적극 가담 여부를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 경우에도 역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 내용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양가로 2번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매수 사례만 봅니다.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하여 그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즉 배임 행위 적극 가담 여부도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본인이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말은 본인이 배임 행위 적극 가담 요청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어떠한 경우를 나눠야 되냐면 가바고 매매 계약을 체계를 하는데 사기와 관련해서 사기와 관련해서 가가지고 요렇게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고요. 어떨 수도 있냐면 을이 가가지고 대리인이 가서 사기를 친 경우도 있습니다. 친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도 있냐면 을은 전혀 사기를 당하지 않았는데 병이 본인을 사기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기당했다. 당했다. 이러한 경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일단 116조에서는 대리행위의 하자를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대리인이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결국에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을 때 을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거고요. 하자가 있는 거고 을이 사기를 쳤을 때는 이거는 지 뜻대로 다 된 거니까 이거는 116조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냐면 110조로 가가지고요. 제3자 사기냐 아니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출장 소장 사건이 있었죠. 대리인이 사기를 친 것은 갑이 사기를 친 것하고 같습니다. 똑같다. 그래서 본인 측에서 사기를 쳤다. 그러면 안 따지고 병은 경 취소할 수 있다. 경 취소로 가게 되는 거고 다음에 대리인이 당했을 때가 바로 대리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대리행위에 따른 효과는요. 전부 다 본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는 있는데 취소권은 갑액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사기를 당했어도 대리인이 사기당한 바가 없다면 이 의사표시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대리인이 사기 또는 강박을 당했으면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본인이 취소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나 본인이 사기 등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당하지 않는 한 하자가 없으니까 이때는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양가로 4번 한편 대리인이 사기 또는 강박을 행하였으면 이는 116조에서 말하는 대리인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왜 대리인의 의사표시 자체는 하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110조 제1항의 해석의 문제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었죠. 피용자가 제3자였죠. 결국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 등을 알았냐 알 수 있는 여부하고 안 따지고 상대방은 걍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번은 아까 전문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 우리 민법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8세의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한 매매계약 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을 할 것은요 갑이 의뢰에 의뢰가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계약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더라도 갑은 이 매매계약을 의뢰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왜 그랬습니까 이 조문에 의해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까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만 읽어볼까요 양가로 1번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원래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뽑은 이상 18세인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뽑은 이상 그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니까 요거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제한능력자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때에도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은요 조문에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파악할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의사능력이 없으면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겠습니다.